네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중국당면 그리고 빨간 어묵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음식은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었어요 오징어 와 저는 정말 고소하고 싶었지만 조금은 맛있더라고요 아까부터 주먹밥도 잘 어우러져요 저는 처음 해봅니다 쭈쭈쭈쭈 쭈쭈쭈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었어요 굿굿굿굿굿굿굿굿 굿굿굿굿굿굿굿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치즈때문에 고소해요 대박 맛있어 죽을 흔モスター 그리스 기름을 마음으로 롯어 또 이렇게 densely 너무 맛있어 대전에는 빨간 어묵 파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조리했어요 달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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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달걀 그라 밴ga 부끄럭 골고루 오징어 와 고춧가루 맛있다. 여러분들, 저는 적당한 양을 자주 먹는 적시가예요. 대시가 아니에요. 잘 먹었습니다.